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개인이 곧 조직이니까. 여보세요. 엄마. 나도 사랑해 엄마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나도 사랑해 엄마 아들까지 했대 엄마. 감사합니다.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. 조국을 위해. 평생 속임없이 살라고? 소리라는 기사는 없어. 신분 노출하지 말라고 말했지. 어디 있었던걸? 내가 왜 갔는지 몰래서 물어?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? 너처럼 거짓말로 살진 않았어. 까불지마. 나 평범한 회계사 아니야. 나도 평범한 청소부 아니야. 그래. 넌. 그 놈. 낮에 청소하고 밤에 복싱하고. 피곤하지 않냐 그 나이에? 러시아 언니 가슴에 그렇게 좋지? 그걸 말이라고 하냐? 너랑 크기부터가 다른데? 그게 뭐가 중요해. 두 개나 있으면 되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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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